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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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먼저 선생님 유지하지만 줘 먼저 박신비를 건대고 사면 이기죠 카팅 박신비 박신비 줘야 돼 그 사람은 이걸 갖다가 여기 안 팔라고 나 그 200만원 내라 그랬거든 200만원 달래는 거야 그래도 안 판매네